부모님들한테 어느 기간에 쓴지는 모르겠는데 설문을 했대요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 1위, 1위부터 발표를 할게요 뭐겠습니까? 현찰 어느 교회에서는 아예 그냥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에게 최고의 효도는 그러면 성도들은 현찰 그런데요 굉장히 부담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나왔던 퍼센티지가 현찰이 56% 과반수가 넘었죠 두 번째가 18% 뚝 떨어졌네요 친필 카드, 친필로 쓴 카드 그리고 세 번째가 14%인데 광광 퍼센티지가 낮은 걸로 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주머니 사정 때문에 좀 낮춰 잡은 것 같아요 네 번째가 가전제품 8%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티켓, 극장표나 공연 연극 이런 티켓 그런데 의외로 한 표도 안 나온 게 있었대요 카네이션 알아서 하세요 어디 가니까 플랜카드에다가 그렇게 붙였더라고요 꽃으로 뚱칠 생각하지 마라 2008년도 5월에 중국 스차한성에서 8.0의 강진이 났죠 아주 큰 지진이었습니다 제 격으로는 방중 중에 있던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곳을 찾아 방문할 정도로 굉장히 큰 지진이었어요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37만 명이 사상자가 났어요 게다가 지금도 1만 8천 명이 실종이 돼 있습니다 사실은 실종보다는 시신수습이 안 된 거죠 이때 지진은 옆으로 흔들리는 지진이 아니고 이렇게 흔들리는 지진이었다고 해요 그 강도는 굉장히 더 크답니다 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어요 피해 복구비만 해도 24조 어마어마하죠 그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구조대원들이 생존자를 구조를 하다가 엄청난 시신이 나왔죠 엄마하고 아기하고 두 구의 시신이 포개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의 시신을 들추는데 죽은 줄 알았던 아기가 울음을 그때야 터뜨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정황상 아마도 엄마는 그 무거운 무게를 감당해내면서 품의 아기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끌어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주변에 젊은 애기 엄마의 휴대폰이 발견이 됐는데 그 절대절명의 위기에 급박한 순간에도 혹 있을지 모를 어떤 일을 위해서 문자에다가 이런 글을 하나 남겨놨는데 그 글이 발견이 된 겁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내 아가 만약 네가 살게 된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길 하면서 마지막 글에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아마도 그 아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엄마는 죽음 같은 무게를 끌어안고 숨져가면서도 아기를 보호했던 것 같아요 참 중국의 큰 충격과 모성에 대한 감동을 주었죠 중국 당국에서는 이 여인의 모성을 기르기 위해서 나를 정하기도 했죠 그리고 누군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은 신을 대신해서 이 땅에 어머니를 두었다 그런데 어느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어머니에 대해 설문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학생들은 가장 많이 나왔던 대답이 어머니를 사랑한다 그러나 존경하진 않는다 그 의미가 뭐냐 정말 존경 안에서가 아니라 어머니 같은 인생은 살고 싶지 않다 무조건적인 희생과 인내와 이런 어머님의 끝없는 희생만 요구되는 삶을 보면서 그래서 사랑은 하는데 그런 삶은 살고 싶지 않다는 대답이었겠죠 오늘은 우리는 어버이주의를 맞아서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의 어머니의 모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사가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된 건 많지 않아요 툭툭 여기저기 단편적으로 소개된 짤막한 내용들을 모아보면 이랬었겠다라는 추측 정도지 자세하게 그 가족사에 대해서 소개된 게 없어요 가난한 가정이었고 아버지는 목수였는데 목수였는데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젊은 마리아는 여러 남매를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좀 한번 보십시다 25절을 보시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자 앞을 보실까요 히브리 사람들은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라는 이름의 유래가 사실은 룻기에 나오죠 룻기에 보면 배경 속에 나오미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원래 그 이름 뜻이 희락, 기쁨, 즐겁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베들렘 고향에 기근이 오고 그 기근을 피해서 이방 땅 모합으로 흘러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더 지독한 기근을 만납니다 인생의 기근을 만나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잃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는 과부샘만 남아요 사실 폐가가 된 집안이죠 생물학적으로 따지자면 과부샘만 달랑 남습니다 인생의 지독한 기근을 만난 끝에 이 나오미는 이제 고향을 향해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때 두 과부가 며느리 과부가 따라 나서요 그러다 도중에 오르바라는 과부는 중도 하차를 합니다 모합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룻이라는 과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이런 신앙 고백에 가까운 고백을 하면서 끝까지 시어머리를 따라서 베들렘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것은 효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신앙 고백의 문제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한눈에 초로의 나이가 되어 늙어버린 나오미를 잊지 못하고 알아봐요 아니 저가 나오미가 아니냐 그러자 그때 나오미가 고향 사람들에게 건넸던 이야기가 나를 더 이상 나오미 즉 즐겁다 기쁘다 희락이라는 의미의 이름을 부르지 마라 내 인생에 더 이상 희락도 봄날도 기쁨도 없다 나를 마라라 불러다오 그 마라라는 말에서 마리아라는 말이 파생이 됩니다 그 마라라는 뜻은 괴롭다 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십자가 주변에 여러 명의 마리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어머니 마리아의 시각에서 먼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땅에서 어쩌면 가장 슬픔의 현장일 겁니다 우리네 이야기 속에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뒷산에 묻고 자식이 먼저 가면 어디에다 묻는다 하죠? 가슴에 묻어요 저는 목표 현장에서 뜨문 뜨문이긴 했어도 자식을 앞세운 부모들을 많이 봤어요 뭐라고 그 오열과 슬픔을 달랠 방법이 없습니다 자식을 앞세운다는 것은 아마 이 가운데에도 그런 슬픔을 겪은 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 비통함이라는 것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그렇게 가장 처절한 저주의 현장이 된 십자가에서 아들이 서서히 숨이 끊어져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마리아가 아주 침착합니다 뭘로 할 수 있냐면 일체 그 여인네들이 드러냈을 법한 감정의 격한 정서적 표현들이 일체 없어요 오열을 했다든지 통곡을 했다든지 붙들고 늘어졌다든지 어떤 아들인데 한 데 없어요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정이 좀 덜 했거나 성격 자체가 좀 냉정했거나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성경적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면 2장을 한번 볼까요? 2장을 보시면 시몬이 이것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서 8일 만에 한례를 받기 위해서 성전으로 아기 예수를 데리고 강보에 쌓여 들어가는 성전 안에서의 장면입니다 시몬이 성전에 있던 선지자죠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누구의 운명을 지적하는 겁니까?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의 운명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그것은 그가 전할 메시지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어머니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이 35절을 한번 읽을까요? 시작 칼이 누구의 마음을 찌른다는 겁니까? 마리아 어머님의 마음을 찌른다 바로 이것은 그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가 장차 어떤 인생과 어떤 죽음을 맞이하며 그것을 너는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 표현을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죠?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범상치 않은 남다른 출생을 통해서 태어난 강보에 쌓인 이 아들의 강보에서부터 일생을 마리아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켜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꾸준히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온 헌신과 정성을 연유 어머님처럼 다했겠죠 그런데 드디어 이제 이 육신의 아들과 헤어지는 마지막 순간이 지금 19장에 와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 주변에는 크게는 두 무리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첫째 무리는 평소에 그를 따랐고 사랑했고 존경했던 사람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여러 명의 마리아들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 현장을 끝까지 쫓아서 목격한 요한도 여기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글을 쓸 수 있었겠죠 그리고 또 한 무리는 뭘까요? 구경꾼들입니다 저 사람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세 분 해서 나누자면 로마 집행관들이겠죠 그들은 낄낄거리면서 메시아를 조롱하고 제비 뽑아 예수님을 벌거벗겨 수치를 당하게 한 채 옷을 나누어 갔는데 바빴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앞을 보십시다 이 사랑하는 제자는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이 글을 쓴 저자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원래 캐릭터는 아시는 대로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우레가 뭡니까? 천둥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무슨 발언을 한 걸로 유명하죠? 싹쓸이 발언 이걸 그냥 한 방에 어떻게 처치할까요? 두어라 그리고 이 어머니도 굉장히 극성 맞았었어요 두 아들을 데려와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당신의 나라가 이마거든 치마 아빠람은 동서고공을 막론하고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확한 속성에 대해서 이해가 아직 없었던 거죠 게다가 이들은 우레의 아들들이에요 아주 성격이 벼락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변해서 어떤 별명을 얻게 되나요? 사랑의 사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절절히 기록한 책을 몇 권 씁니다 요한 1, 2, 3서 요한기시로 이 사람의 작품들이에요 물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썼겠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기록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사실 하나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제일 많이 닿아졌던 제자는 누구였을까요? 베드로 다음으로 이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해요 여기 질문이 뭐냐 하면 그러면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또 한 측면이 있어요 뭘까요? 예수님에게는 분명히 혈육적인 형제들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표정들이 긴가민가한데 확인 들어갑니다 마가복음 3장 띄워주세요 시작 32절 시작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한때는 미쳤다고 소문이 났었어요 뭐 자꾸 이상한 소리하고 다니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얘가 정말 어떻게 이상하게 됐나 걱정이 돼서 예수님을 찾아나서 사육의 현장까지 오게 된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서 사람을 보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쭤보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과 누이들이 밖에서 찬 나이다 33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35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냐 놀랍게도 예수님은 여기서 가족의 정의를 새롭게 만들어버립니다 누가 내 동생이고 누가 내 모친이냐 누가 내 동생이고 누가 내 모친이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여 내 모친이라 가족의 정의를 새롭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또 한켠에 오해가 되어선 안 돼요 이 말은 혈육적인 관계는 더 이상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건 신천지나 하는 얘기예요 이 신천지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이 비윤리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건강한 종교는 항상 윤리성을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가 윤리는 아닌데 윤리를 포함합니까 안 합니까? 포함하죠 10개명에 5개명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도 그것은 특정 집단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류보편적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이면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혈연으로 묶어진 가족 단위도 소중합니다 우리는 그 가족 단위를 통해서 뭘 연습하죠? 궁극적으로 완성될 새로운 가족 그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것을 유추하고 배우는 공간이 혈연으로 묶어진 가족 단위입니다 또 한 군데 성경을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2절을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몇 군데 성경의 기록만 들춰보더라도 예수님에게 혈연 가족과 동생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지? 한 다리 건너인 제자 공동체에게 부탁을 하냐 그 말이 여기에 요한이 이런 단서 하나를 남깁니다 요한복음 7장을 띄워주실까요? 7장 시작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은 사실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도 예수를 믿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가까이 늘 그저 입은 옷처럼 친숙에 있던 사람이 예수를 믿기가 쉽습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기가 쉽습니까?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늘 아침에 같이 일어나서 잠자리에 같이 눕고 같이 한 솥에 밥을 먹고 일장을 같이 놀던 사람이 지내던 사람이 어느 날 싹 얼굴을 바꿔서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야 그러면 이게 웬 생뚱맞은 얘기처럼 들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 생각처럼 어떻게 형제들이 안 믿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안 믿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까지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리스도로 그런데 성경을 종합해 보면 그 후에 부활하시고 나서야 이 동생들은 보금사역의 신실한 동력자가 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왜 어머니를 혈육이라는 가족에게 부탁을 하지 않고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성격인 제자 공동체에게 부탁을 했는가 여기인지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제자 공동체라는 것은 오늘날 무엇을 얘기합니까?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새로 창립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곧 무슨 공동체에 이어야 한다는 암시가 됩니까? 가족 공동체여야 한다는 암시가 됩니다 그 가족은 어떤 성격의 가족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내 모친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적용을 해보자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인적 구성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가족으로 3.1교회 공동체로서 만나고 있는가 여기에 많은 구조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어떤 어려움일까요? 아주 쉬운 예로 여기가 지금 4부인가요? 4부? 4부 예배죠? 4부 예배만 나오는 사람은 일부 예배 성도들을 잘 몰라요 아니, 잘 모르는 게 아니라 20년을 한 교회를 다녀도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연합수련회 같은 데 가면 처음 뵙겠습니다 그러면 몇 년 다니셨습니까? 그러면 83년대에 등록을 했다 피차 그런데 처음 보는 거예요 이건 다른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가 규모가 커갈수록 이런 속성을 유지하고 가치를 붙들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이것이 현대교회의 가장 아킬레스건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또 다른 말로는 가족 공동체에 의하여 합니다 사실 저는 기도의 제일 1순위가 우리 청년들 기도하는 게 제일 1순위예요 우리 집안에 있는 두 자녀보다 우리 청년들의 고단한 삶의 문제가 너무 진지하고 심각하니까 이 친구들 기도 제목을 더 먼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 젊은이들도 교회 안에 질서상 어른들은 누구로 들어와야 될까요? 부모로 형제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홀로 될 어머니의 미래를 예수님은 요한이라는 사랑하는 제자 공동체에 맡기는 겁니다 부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하면 유대 가족법에는 죽기 전에 사람이 하는 말은 십자가의 현장에서 하는 말일지라도 법적인 효력과 같은 유언이 됩니다 이건 그냥 부탁하고 그냥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유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 현대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바로 유언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부탁이 아니라 그만큼 이 땅에 설립할 교회 공동체 속에 회복될 진짜 원했던 가치가 뭐냐면 가족으로 살아라는 가치예요 새로운 가족 그걸 우리는 어디서 연습해야 될까요? 물론 교회에서도 연습을 해야 되지만 혈연으로 묶어준 가족 안에서도 이것이 훈련되어지고 연습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잊을 수 없는 젊은이 하나가 있는데 목회하던 교회에서 언젠가부턴가 학생들, 청년들 새벽 예배 끝나고 배가 고프니까 밥들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새벽밥을 저는 거의 아침을 안 먹는데 청년들하고 호흡을 섞기 위해서 내려가서 밥은 안 먹더라도 같이 앉아 있거나 또 어느 때는 조금 밥을 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한 날은 앉아 있는데 앞에 있던 친구 하나가 모자를 푹 눌러쓰고 있다가 밥을 먹으면서 아주 울음이 깊어요 저도 놀랐죠 밥 먹다가 왜 오냐 언책에 그때 숟가락을 결국 놓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약속 하나 할게요 뭐 뜬금없이 문맥도 없이 무슨 약속인데 저 시험부터서 보니까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친구예요 시험부터서 고향에 내려가면 우리 엄마 소원대로 꼭 교회에 나갈게요 너 교회 안 다녔냐? 자기 아침에 밥만 먹으러 왔대요 자진 납세가 된 거죠? 그랬구나 그러면서 자기 스토리를 얘기하는데 자기 엄마가 포항의 교회 권사님인데 광신도래요 광신도 그런데 이 아이 기준에서 광신도지 어머니는 애정이 좀 지나쳤다 뿐이에요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어머니였는가 하면 이 어머니 평생 소원은 이 막내 아들 교회 나가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놈이 말을 안 들으니까 새벽 기도 나가실 때 자는 아들 머리맡에 앉아가지고 안술 한바탕 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광신도라는 말이 자연히 나오지 제발 엄마들 그러지 마세요 생각을 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올라와 보세요 손이 진짜 왕 짜증나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들어오시면 그 엄마 18번이 있대요 그 찬양을 머리맡에서 또 하는 거예요 애 자고 있는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거의 이제 뽕짝조로 그러니까 잠이 옵니까 내가 이 집 구석을 빨리 탈출을 해야 내가 제명에 살겠다 하고 그걸 매일 겪다가 거의 미칠 지경까지 가서 그래서 이 아들이 결국은 어머니 지갑에서 70만 원을 세벼 가지고 쪽지 하나를 남겨놓고 나 서울 가서 이명고시 국어선생님 되는 거 준비하겠습니다 하고 이놈이 쪽지 하나만 남겨놓고 돈 70만 원을 써놓고 왔기 때문에 훔친 건 아니죠 어쨌든 세려 가지고 노랑진에 올라온 거예요 이 시험이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이명고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1점에 수백 몇 개 떨어져요 그냥 떨어지면 또 다음 해를 기약하고 또 들러붙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 외에는 그 나이쯤 되면 이제 길이 없는 거예요 나이가 늦어버렸기 때문에 시집도 안 되고 현실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알잖아요 며칠 안 남았는데 당시 청년들이 밥을 먹으면 소화 잘 되라고 식당에서 은은하게 찬송가를 틀어놨어요 그런데 그날 하필 나온 찬송이 자기 엄마 18번이 나온 거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 녀석이 엄마 18번 찬송이 나오니까 울컥했던 거예요 몸도 고달프지 시험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 또 갑자기 엄마는 보고 싶지 밥 먹다가 울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약속을 하기를 시험부터 보면 꼭 나갈게요 고향 내려가서 그리고 두 번째는 평생에 자기가 가장 피 끓는 청년의 시기에 힘들고 외로울 때 밥 줬던 거 잊지 않을게요 이 얘기를 혼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놈아 내가 너 보고 밥값 내라고 그랬냐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밥 먹고 시험 잘 봐 기도를 해 주고 저는 걔를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참 기특한 녀석인 거지 그 해 연말이 됐는데 우체국에서 소액환이 하나 왔어요 소액환이 돈 찾아가라고 그런데 주소가 포항이에요 난 포항에 아는 애도 없고 액수를 보니까 100단위가 넘어요 이게 웬 돈이지 알고 보니까 얘가 시험에 붙어서 포항에 고향에 내려가서 중학교 국어 선생이 됐어요 첫 월급 받은 걸 자기 말을 지키기 위해서 고마워서 그대로 후배들 밥값 해 주라고 올려보낸 겁니다 이 친구가 참 이름도 지금 모르는데 잊을 수 없는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의 끈질긴 기도 그런 식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어머니는 못 말려요 어머니는 정말 못 말려요 그 못 말리는 사랑이 괴물도 사람을 만들어내죠 오늘 우리는 어버이주를 맞아서 예수님도 이 엄청난 인류의 죄짐을 지고 가시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 보통 남자들 호연직이라고 대범하고 큰일을 하면 사사로운 일이 신경 안 쓰는 게 남자로 알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큰일을 하는 리더들을 보면 의외로 대단히 쫀쫀하고 디테일한 거 아세요? 꼼꼼해요 그 사소한 걸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사실은 사소한 것도 아니지만 큰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소한 거 사소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가치가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운명되어 가시는 상황 속에서도 어머니를 교회 공동체인 제자 공동체에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다 그 부탁을 지금 듣고 받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에서 외로운 홀로 사시는 분들 또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들을 향해서 오늘은 두 가지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가 마쳐질 즈음에 우리가 기도할 텐데 첫째는 부모에게 최고의 효도는 현찰이 아니라 보호금을 듣게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아무리 부모님에게 잘해도 부모라는 자리는 세월이 비껴가면서 항상 섭섭한 자리가 부모의 자리입니다 말 한마디 얼마나 까시가 나도 모르게 많이 나가는지 모르죠 그런 사소한 것 같지만 결코 부모님의 마음에 샬롬을 깨버렸던 내 거친 언어 정서적 학대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이 시간은 부모님을 위해서 또 보금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 한번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십시다 ㅇШ ㅇ Couple ㅇ And